아니 이번에 또 20대 남성껏들 한남들이 또 투표를 존나 쳐한 거야 카리나랑 사귈래 하지훈이랑 사귈래 했는데 하지훈이랑 사귄다고 쳐했다는 거야 저는 잘나간 연예인들 있잖아 뭐 한소이랑 사귈래 해리랑 사귈래 그런 얘기하면서 나랑 사귄다고 한 거야 20대 남성들아 나를 좀 그만 좋아해 근데 얘네들이 게이는 아니야 게이는 아닌데 어떤 여배우 어떤 잘나가는 아이돌이랑 비교를 해도 내가 안 꿀리는 거지 나를 뽑는 거야 꿀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겼다고 잘나는 애 어쩔 거니 어쩔 거니